네 레몬님 감사합니다. 레몬님께서 자동 보내주셨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레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목요일날 자동 자 천천히 보세요. 3번 뽀뽀이코 3번 어 여기서 보니 38번 대각입니다. 38번 대각 천천히 먹으십시오 여러분들 자 다음장 자 2번이 2번이 저쪽에 A하고 E 10번이 가운데 28번이 대각 28번이 대각 27번이 대각 또 27번이 3개가 있네요 와 다 참말로 이거 뭐다 27번이 오메오메 어 마른 못네 3,7하고 오와 뭐지 먹일겁니다 먹일거 네 그리고 또 오메 2번이 지금 오메 하나 둘 셋 넷 네 개 2번이 네 개 2번이 네 개 와 다 삼직구 천천히 먹으십시오 네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다 이거 이번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요 이번이 네 개 자 다음 다음장 보겠습니다 다음장 보겠습니다 네 다음장 4, 6, 10, 11 14, 18, 1, 10, 11 30번, 30, 42 2828344041 1916343941 463536424 41번이 대각입니다. 맨 끝에 10번 11번 대각대각 10번 11번 대각대각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네모님 내장공유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